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수도 카불에 입성한 탈레반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광석화처럼 대통령궁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탈레반은 무장대원들을 정부청사와 대사관, 외교공관 등에 파견했고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국가기반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도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는 16일 필사의 탈출국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으로 탈출하려는 아프간 시민들이 끝도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공항을 지키던 미군을 향해 총을 선 총기 소지자 2명이 미군의 대응에 숨지고 항공기 바퀴에 매달린 시민 2명이 추락사는 등 최근 3일간 최소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정부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6일 밝혔습니다. 규모 7.2의 강진으로 쑥대밭이 된 카리브의 IT에서 구조자들이 생존자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IT 재난당국은 15일 남서부 레카이와 제레미 등 지진 피해가 큰 지역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 등에 깔린 생존자 수색과 구조, 시신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날 오전 IT를 강타한 규모 7.2 강진의 사망자가 1,300여 명, 부상자도 5,7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주택 1만 3천 채 이상이 붕괴되고 병원, 학교, 교회 등도 지진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진 후에 곧장 레카이를 찾은 아리엘 앙리 IT 총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잔해 아래에서 가능한 한 많은 생존자를 구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상하는 열대성 저기압 그레이스도 폐허가 된 IT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IT 안팎에서 피해 지역으로 의료진이 급화됐지만 불어나는 환자들을 대처하기엔 인력도 장비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6일 실내 시설 입장 시에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의 효력은 17일부터 적용됩니다. 17일부터 식당과 체육관,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등 입장 시에 만 12세 이상인 사람들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행하는 접종 증명 카드, 뉴욕주 엑셀시오루 패스, 뉴욕시 코비드 세이프 앱 중 하나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타주 백신 접종자의 경우 CDC 접종 증명 카드를 제시하거나 뉴욕주 엑셀시오루 패스 이용을 위해 자신의 백신 접종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등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의 경우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자국 발행 백신 접종 증명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실내 시설 이용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강제하는 것은 뉴욕시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뉴욕시는 약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장은 9월 13일부터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매장 단속이 시작되며 위반 매장에 대한 벌금은 첫 적발 시 1,000불, 2회 적발 시 2,000불, 3회 적발 시 5,000불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 뉴욕주구 한인교회 협의회는 8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뉴욕 베데스다 교회에서 2021 할렐루야 뉴욕 보그마 대회를 위한 2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2021 할렐루야 뉴욕 보그마 대회는 9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과 12일 주일 오후 5시 뉴욕 장로교회에서 양창근 파라가이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열립니다. 대회 전날인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뉴욕 대안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계됩니다. 할렐루야 대회 준비위원장 이준석 목사는 30여 개 교회 및 교계 단체가 성공적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며 도움의 손길을 주는 교회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박항우 목사가 대회의 강사와 순서자, 진행과 날치를 위해 합심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김재관 장로는 대회 준비위원 홍보, 동원, 안내, 재정 안전을 위해 정숙자 목사가 뉴욕 교계의 영성 회복을 위해 임지훈 목사가 차세대 지도자와 선교 부응을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3차 기도회 및 3차 임시령위원회 회의는 8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